안녕하세요. 심플앤네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트는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매월마다 별자리가 있듯이 매월마다 탄생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나코비 컬러를 사용을 해서 탄생석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총 12개의 탄생석이지만 매번 다른 컬러로 같은 기법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PA 4번 칼라 펄코트 해주세요. 골드 펄 칼라로 테두리 라인을 잡아주세요. GL 4번 글리터를 안에 살짝 올려주세요. 클리어제를 올린 뒤 GL 4번 글리터를 올려 살짝 섞어주세요. 클리어제를 올린 뒤 PL 6번 칼라를 올려서 섞어주세요. 탑재를 발라주세요. 원하시는 데코레이션을 올려 마무리해주세요. 메 Jour peeling 버섯 fellas 화이트 폰 2번 칼라로 탑재 백 accessing 새着 komp 품欄에 손омого ago 정보을 공격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청 épo Latino